마이크는 어디 있어요? 마이크는 여기 마이크 어디 있어요? 지금 식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부끄러워해 이리 와요 이리 오시라고 관중놀이 하자고 자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 우리 뭐 먹으러 가나요 떡볶이 왜 이렇게 얼굴을 숙이냐고 안 물어보면 안돼 우리 같이 나오기로 했잖아요 근데 못하겠네 수스럽네 이건 처음 본다 이거 먹어볼까 버터갈릭 있고 로제 있고 신메뉴고 맛있겠다 잘 나와 다이씨 이렇게 나오고 하면 아예 나오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나 나오게 하고 나 잘라요 이렇게 나오면 못생기게 아 그래요? 그럼 나오게 해주면 못생기게 나오는 거 아 뭐 어쩌자고 지금 대각선으로 앉아서 그렇다 내가 이쪽에 앉을까요 그러면 더 작게 나올 텐데 그게 나와요 내가 여기 앉을게 그래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얼굴 더 크게 나오면 되겠다 아 여기 조명이 안 좋다 내가 되게 어둡다 여기가 여기가 이쁘게 나오네 어 그래 알겠어 진짜 먹을 거 앞에서는 그냥 뭐 진짜 진심이야 감시 좀 가까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화내지 마 감시 너무 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순환 씨 맛있게 먹어요 뭐야 그 마이트로 아니 그거잖아 우리 디자인팀에서 그거 부탁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미쳤다 이거 괜찮다 되게 달달하다 음 음 양이 왜 이렇게 쪄가 보이지 다이어트한다 매워 살걸요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 내일부터 내일부터는 지금 몇 달째 되는 거야? 내일 안 와 그니까 내일이 안 와 다인 씨한테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어 내일이 오늘이고 아 원래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죠 저녁을 안 먹는 게 잘 안 돼요 그지 쉽지가 않지 어제 저녁 안 먹는다 아 그러려고 했거든요 지금 도착하는데 배가 고파서 속이 쓰린 거예요 그냥 먹어야지 속 쓰릴 정도야 나 진짜 속이 좀 안 좋더라고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뭐 먹을까요? 야 다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다 칼로리가 미쳐보인다 이거 이거 생토마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펌킨 시켓 펌킨?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펌킨 펌킨 시켓 펌킨 시켓 한국인이네 승환 씨 케이스 바꿔야겠다 바꿔줘요 제가요? 아 쓰레기네 쓰레기야? 아 나 쓰레기라고? 아니 그게 쓰레기야 아 이게 쓰레기라고? 내 핸드폰 쓰레기야? 아니 이게 쓰레기라고 쓰레기를 왜 이렇게 갖고 아니야 여기 위에 붙어있는 요거네 그렇다고 쓰레기가 뭐야 나는 나한테 쓰레기라는 줄 알았어 갑자기 쓰레기네 아 쓰레기네 미쳤다 야 30분까지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29분이야 진작에 나왔는데 아 진짜? 진작에 나왔는데 우리가 수박 라떼 와 맛있어요? 이게 6,000원이야? 당연히 수박 라떼가 뭐 그렇지 뭐 그냥 수박 간 거야 그냥 수박 간 거야 어 맞아 그냥 수박 간 거에 설탕 조금 넣었어 맞아 맛있다 아 이거 먹을 걸 왜요? 먹고 싶어가지고 나 근데 진짜 이렇게 늦게 들어간 적 처음이야 뭔 소리야 아니 여기 3층 와가지고 화내진 말고 화낼 건 아니잖아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좀 더 더워진 거 같지 않아요? 말 바로밖에 안 들어 다시 켜야 되겠다 이거 지금 안 되겠다 누가 볼까 봐 안 되겠다 회사사람은 누가 볼까 봐 안 되겠다 Nashville 안 Alblin channel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